네, 대한민국 웃음 측면사 해피타임의 박성희입니다. 최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한창 졸업 시즌인데요. 아, 네, 맞아요. 정말 다들 컝그레츄레이션. 그런데 회의 중에서도 졸업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누구야, 누구야? 장영란 씨가 졸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장영란 씨가. 자인의 시즌이에요. 대학 주로 보여요, 묵도하게 대학 주로. 고마워요. 최은경 씨, 부셔야죠. 그럼 좋아서 가져와요. 아, 길러가서 가져와요. 아, 최은경 씨니까 결혼이 좋아서. 나 예쁘라고. 김인석 씨는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다 줬는데 김인석 씨는 안 줬면서 꽃다발 준비하셨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장영란 씨는 좀 특별하거든요. 야, 김인석 씨 역시. 이야, 대리카드 목표. 뭐야? 야, 발견된다. 아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딱 가려지. 자인의 시즌, 곧 뒤로 들어가 계세요. 아, 근데. 아, 예쁘다, 진짜. 아니, 정말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한 김인석 씨. 아, 김인석 씨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